네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 이병희씨가 아주 아름다운 무대를 장착했죠 자 다음은 우리 고영애씨를 무대를 불러서 추억의 동백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애씨가 부를 노래 추억의 동백섬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백섬의 실한계 내리며 사랑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느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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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